8월 헬기 사격과 관련해 고 조비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형사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. 광주지법은 전 씨 측이 증거가 많아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재판을 연기에 달라는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여 오는 16일 열기로 한 첫 공판을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30분에 열기로 했습니다. 전 씨 재판은 지난 5월 28일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그때도 한 차례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